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2단으로 규정한 통일교가 정통교회 목회자들에게 무료 관광을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포교 활동을 벌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은투목회자인 김 목사는 지난 10월 한일 기독교 지도자 모임이라는 지인 목사의 말에 목회자 40명과 함께 4박 5일 일본 여행을 갔습니다. 비행기 요금, 숙박비, 관광비도 모두 무료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에 도착해서야 한국교회 주요 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통일교가 개입된 행사인 것을 알았습니다. 내로 내려가 현관에 딱 들었으니까 윤석열이 사진을 입구에 하나부터 강의장에 하나부터 그쪽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일본의 총집에 의해는 통일교 총집에 그리고 사회 보는 사람들은 지구장인가 그런 사람들이고 일본 여행 후에도 목회자들은 무료 관광 홍보물을 계속 받고 있으며 심지어 통일교회에서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포섭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도 이번에 간다고 그러는데 2주만이면 그거 들으면 통장에다가 500만 원 어느 침내죠? 장모님이 넣어준다고 약속했다. 그러니까 가자고요. 한국교회 목사들이 참 생활이 어려우니까 이거 몇 푼에 이렇게들 끌어 생기는구나. 한국교회 주요교단에서 2단으로 규정한 통일교가 한동안 중단했던 정통교회 목회자 포교 활동이 무료 관광으로 위장돼 다시 기승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창립돼 16년 동안 통일교회 실상을 알려온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는 통일교가 정통교회 목회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은 국제 세미나, 포럼, 기도회 등이라며 처음엔 통일교 주최임을 속인 후 많은 목회자들을 모아 무료로 행사를 진행하고 은연 중에 자신들의 교리를 주입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통일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왜 돈을 투자하겠어요?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거든요. 그 돈을 투자할 때는 그 사람들을 다 이용해 먹으려는 거예요. 한 번 갔다 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리스트에 올라가지고 계속 통일교 행사 할 때마다 초대를 해요. 통대협은 또 무료 관광이라는 점 때문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까지 유혹을 받고 있다며 교회가 통일교 간접 포교 활동의 위험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목사만 가는 게 아니고 요즘은 장로, 집사까지 다 또 갈 때가 있어요. 그때는 숫자가 많아요. 이걸 항상 교회에서는 알려가지고 빠지지 않도록 미연을 방지하는 게 제일 큰 효과라고 봅니다. 무료 관광으로 위장해 포교 활동을 펼치고 있는 통일교. 목회자와 성도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뉴스 김인혜입니다.